야! 옛날! 그렇지! 1번째! 누구를 어느 나라를 쳤어? 침략! 아니! 공격!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 직민지! 아 그 나라! 정북! 아 정북! 정북이라는 단어를 맞히면서 저 자리를 정북을 했어요 지금 말이죠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마는 정말 마음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저기 앉아있다가 내려왔던 마음에게 박수! 신한빈! 자 과연 우리 한빈군이 아홉 개를 해서 마음군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아 마음을 위해서라면 아홉 개를 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어려워요 갑니다 시작! 자 이거 나무를 배워보면 1년마다 생기는 거 1년마다 생기는 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기는 거 나무에 나무채? 아니 나무! 나무태 말고 그 비슷해! 나무태가 아니라 가운데로 바꿔! 나이태! 그렇지! 나무태 좋네요 뭔가 주장을 하면 그 사람에서 반론하는 그걸 뭐라고 해? 토론! 자 8 곱하기 8은? 8 곱하기 8 어 64 9 곱하기 3은? 64에다가 9 곱하기 3은 9 곱하기 3은 27 그러면 64에서 27을 빼봐 그럼 야 37 37! 여우 마당을 나온 남착에서 청둥을 물고 간에 있잖아 여우 아잉! 늑대 아잉! 아잉! 아 그럼 통과해! 아 통과 통과 아 족제 왜 왜 아 맞아 맞아 부기의 산 통과 안됩니다 북한에 있는 산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산 백두산 말고 백두산 말고 백두산 말고 나 모르는데 원산이야 아 모르겠어 몰라? 통과 통과 아아 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를 뭐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거 부모 그렇죠 아빠가 기름 넣고 하는 거 주소! 세차! 그렇지! 기름 넣는 건 아니죠? 어떤 쓰레기 해가지고 페트평 이렇게 분리하는 거 제발요! 원하시오 네 아 여섯 개 여섯 개 같습니다 미루아 미안해 아아 문제가 어렵다 아 미안해 또 상처를 줬구나 내가 미안 미안 자! 최유빈! 이야! 파이팅! 자 좋습니다 갑니다 시작! 이거 뭐야? 크게 숨 숨인데 뭔 숨이야? 한숨 오케이 고! 잘한다 있잖아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초록색으로 된 것도 있어 뾰족해 그렇지 그렇지 아! 이쑤시개? 하! 와이트 드레스 와이트 스타킹 웨딩드레스 어? 벨리 점프 어? 배치기 아냐아냐 벨리 점프 발레 오! 오! 우스 댁걸! 발레 이노? 발레리나! 오케이 아! 우리 집에 이거 사과맛도 있고 팥맛도 있고 어? 오리지널 거는 팥맛이야 아! 아빠 이거 좋아해 이거 이렇게 네모야 양갱? 양갱! 자! 시간을 씁니다 네 개 유빈아 네가 이게 좀 많아 욕심 아니 욕심 유빈아 이게 뭐야 이런 뭐 쟁이 하지 겁쟁이 거기에 쟁이빼 컵 자! 시간을 갑니다 다섯 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게 또 뭘까요? 돌다 비글비글? 오케이 두 개 남았습니다 유빈아 내가 친한 친구 그걸 단짝 어 단 그 다음 뭐 있지? 짝 짝으로 씌워가는 두글자 짝꿍 오! 악수 한 번 하고 악수 한 번 하고. 자 이번 주 스피드 퀴즈 왕은 말이죠. 바로 2등 가족의